전문가님 제가 보험을 아스피린에 비유를 했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 도대체 어떤 보험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스피린 오프링 멘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아스피린처럼 또 우리 의약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생제 같은 경우도 세균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쓰지만은 이게 또 우리 인체에 관련해서 계속 적응을 하다 보니까는 큰 부작용이 생겨서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피부질환 관련해서도 스테로이드라는 이 약성이 워낙 세고 호르몬 장염이 부작용이 일으키지만 또 어쩔 때는 이 약들을 무조건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그중에서 하나가 무해지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보험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무해지보험이 어떤 건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무해지보험에 만들어진 계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의 유지율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보험시장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분들이 약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금융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경영권에 관련해서 많이 손해가 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방지를 하라고 얘기하다가 한 보험사에서 무해지보험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 보험 이름의 느낌대로 오시겠지만은 없을무, 해지가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고객들의 해지가 많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보험금을 납입을 할 때는 보험료와 할인을 해주면서 가입을 빨리 앞당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게. 그러면 해지를 못하게 하는 이 차의 해결책 같은 방법 같은 이런 구조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해지보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해지보험 확실하게 장단점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해지보험이 조만간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좀 안타깝게 항상 좋은 보험은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에서 제재가 들어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영업이 잘 되는 것보다 실제 영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걸 더 방지하는 게 바로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래야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과 보험회사도 계속해서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지금 무해지보험이 왜 없어질 전망이냐면요. 2020년 3분기, 3분기라면 7, 8, 9월을 얘기를 하는데 3분기 이내에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무해지보험이 없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워낙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너무 귀가 얇으신 분들이나 순간적으로 감성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무해지보험이.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면 가장 먼저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보험을 해지를 했더니 해지한 금융이 아예 없는 거죠. 그 전에 일반 상품을 가입을 하셨을 때는 해지하는 기간 2년이나 5년마다 보험사의 해지율이 10%나 20%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받았지만 무해지는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금융감독원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이런 고객들과 소비자들과의 불협함을 만드지 말고 정확하게 예전에 판매했던 일반 상품형으로 해서 해지 시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지한 금융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내에 무해지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네. 7월, 8월, 9월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장점, 단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표적 상품이 바로 무해지 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까지 가입했던 보험과 무해지 보험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보험료 부분에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가 무해지고 우측이 그 전에 가입하셨던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는 무해지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월낙 보험료, 일반 보험 10만 원 납입하신다면 무해지 보험으로 동일하게 하시면 20%, 30% 적은 약 7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가장 많이 찾는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이 무해지 보험이 됐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간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해지 보험은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20년 납 100세 만기를 보험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납입하는 20년 동안에 해지를 환급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해지하는 기간에 따라서 환급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는 무해지 상품과 일반 보험 동일하게 내 원금 이상 100% 이상을 수령할 수 있지만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이 되기 전에 만약에 보험이 좀 준비가 안 되셨거나 지금 보험료 지출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해지 상품과 일반 보험의 상품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서 내 경제적 여건이나 내 성격에 따라서 보험을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와 환급률인데 일반 보험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해요. 네, 동일한 담보로 해가지고 일반암 2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료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이대질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입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가입금액을 넣어봤습니다. 좌측이 무해지 보험이고 우측이 일반 보험, 지금까지 가입하신 보험인데 맨 밑에 합계만 볼게요. 먼저 합계 보험료 보시면 무해지는 6만 6천원대로 준비가 가능하지만 일반 보험은 8만 5천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찾는 보험이 됐고 그 다음에 월납 보험료로는 약 18,000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20년 동안의 보험료 차익을 보시면 약 481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아마 이제 팍스경제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경제에 생각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우리 수익을 늘리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보험 쪽 같은 경우는 내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항상 우리가 수익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더 비용 지출이 많은 부분을 줄여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무해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환급률 및 보험료를 자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환급 부분이 다 바뀌어 있는데 먼저 1종과 2종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했던 일반 보험 관련된 해지 환급금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무해지입니다. 좌측의 1종은 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가입했던 시점에 따라서 환급률이 조금씩 달라지죠. 처음에는 작았다가 환급이 끝나는 중간 시점에서는 내 원금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100세 만기,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소멸되는 구조이고요.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납입하는 기간 중에는 아예 없죠. 일자로 되어 있죠. 이때는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는 일종의 일반형 보험과 동일한 환급금을 가져가면서 만기 때 사라지는 구조인데 그러면 일반형과 무해지 상품, 납입 연도에 따라서 환급금이 이렇게 다릅니다. 5년 때 해지를 할 경우 일반형 상품은 약 35%, 그 다음에 15년에는 75%, 20년에는 내 원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지만 무해지 상품은 안 그렇죠. 20년 납 기준으로 20년 동안에 해지를 하면 아예 안 되세요. 왜?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는 일반형 상품과 동일하게 내 원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고요. 만기로 갔을 때 일반형 상품, 무해지 상품 모두 다 소멸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신다. 이런 분들은 무해지 상품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해지 보험의 특징을 살펴볼 때 주로 어떤 종류 보험에 적합할까요? 무해지 보험은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암보험도 있고요. 치매보험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한 군데 딱 없는 게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 있냐면 바로 재물, 화재보험 부분만 없고 나머지 사람에 관련된 임보험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어떤 걸 선택하나에 따라서 일반형을 선택할 수 있고 무해지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거의 보험 가입자 90% 이상은 지금 현재 무해지 보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나 적축성이 강한 보험을 무해지 형태로 준비하시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무해지 보험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에게는 너무 아쉬운 소식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분들을 위해서 무해지 플랜도 보고 리모델링까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해지 플란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무해지 보험은 이제 성인분들 관련된 무해지 보험입니다. 보험사들은 0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뒤에 어린이 무해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 31세부터 70세분들까지는 병력이 없으시다면 무해지 종합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특징은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험료가 일반형 상품 대비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 10만원이라고 하면은 무해지 상품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약 7만원에서 8만원대의 보험료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간에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해지한 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생각에 조금 전환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는 걸 막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특약이라고 보면은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5세분들까지 지금 유사함을 2천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1월이 됐을 때 보험사들이 이 유사함 부분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개 손해보험사 중 이 한 군데만 2천만원을 준비할 수 있지 나머지 회사들은 다 천만원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특히 갑상선암이 대표적 질환이 되는데 우리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보험사들은 특히 손해보험사는 천만원만 보상하지만은 생명보험사는 300만원밖에 보상을 못해요. 왜? 워낙 완치율도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유사함 관련된 부분에 보상금액을 줄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해지 상품에서 2천만원을 보상하는 회사는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면은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감액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은 먼저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면책기간은 내가 암보험 가입하고 바로 이제 암검사 받으러 가서 암에 걸리면은 보상이 안 나옵니다. 면책기간 90일이 있습니다. 90일이 지나서 암에 걸리셔야지 보험사의 보상이 가능한데 근데 91일째부터 1년 이내에 또 암에 걸리면 다른 보험사들은 50%만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 암진단비 내가 3천만원 준비했다. 그럼 1년 이내에 암에 걸리시면 1,500만원 밖에 수령을 못하는데 지금 이 회사는 유사함도 2천만원들이지만은 일반암, 유방자궁전립선, 방강, 대장전망대암 모두 다 일반암이고요. 나머지 위안, 간암, 폐암도 당연히 일반암이겠죠. 90일만 넘으면 91일째부터 암에 걸리셔도 100%, 3천만원을 모두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굵은 담보만 많았어요.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입원일당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담보에서도 운전자담보가 이제 민식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스쿨존에 사고 났을 때 3천만원 관련돼서 벌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은 뭐 신호위반, 불법 유통 굉장히 많죠. 스쿨존 사고도 있고요. 과속도 있고요. 차량, 차선 변경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형사 책임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합의를 두 번 하셔야 돼요. 형사 합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민사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형사 합의 하시려면은 아마 변호사를 쓰셔야 돼요. 근데 민사 합의는 보통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들지만은 형사 합의는 내가 입건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약 두 배가 비쌉니다. 최소가 천만원이라는 거죠. 근데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당연히 변호사분들이 이 비용을 더욱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하고 바로 우리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10년 뒤나 20년 뒤에. 그러면 물가는 당연히 변동되겠죠. 지금 보험사들은 나머지 회사들은 약 천만원이나 이천만원만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삼천만원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 책임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가전제품이 워낙 비싸잖아요. 고가의 제품이 많은데 특히 뭐 TV나 냉장고 요즘 건조기 그 다음에 건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특약으로 또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인원, 골프 치시는 분들은 홀인원 특약까지 다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해지 상품을 예전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 회사만큼은 고혈압, 고지혈증 이 두 가지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천만원이 또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암, 뇌졸증, 급성신근경색 걸리셨을 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보험료 납입 안 하시고 남아있는 보장 그대로 보장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플랜 살펴봤는데요. 정말 전문가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대표적인 플랜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무해지에서 넣을 수 없는 담보 살짝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담보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가입 연령에 따라서 더욱더 높게 준비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특약을 또 추가로 가능합니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진단비 3천만 원 생명보험사에서 소외감으로 치급하고 있는 유방자궁, 전립선, 방강암, 대장전망 내야 모두 다 일반암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 2천만 원을 보상하고 있는데 55세 분들까지 2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질병우회장의 3% 이상 담보 이담보 같은 경우도 성인보험에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건강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준비가 무해지 상품에서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뇌혈관질환과 헐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 그런데 진단비랑 수술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집니다. 다음번에 다시 걸려도 진단비를 재수령을 못하는데 수술비가 있으시면 횟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두 번에 걸리든 열 번에 걸리든 가입금액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뇌혈관으로 수술을 하시면 진단비 2천만 원 수령하고 수술비 2천만 원 수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해로 인한 수술비 3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런데 상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질병 빼고 모든 부분은 그냥 다 상해라고 보시면 돼요. 화상 수술까지도 바로 이 상해에 속합니다. 하지만 골절 수술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상 부분에서는 보상을 못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도 다른 보험사들은 지금 다 500만 원인데 이 회사만 천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꼭 수술하라는 법이 없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받게 되는데 그때도 천만 원을 보상하고요. 그다음 다음 장 보시면 상해 관련된 부분입니다. 골절 진단비 30만 원 골절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요즘 워낙 음주 무면으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상대방이 무면허이거나 음주일 때 내가 5일 이내에 다쳤다고 하면 100만 원을 수령받고요. 그런데 3주 정도 입원해 있다. 그러면 천만 원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부상 14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사고의 거의 80%는요. 2주 진단입니다. 목 잡는 거 이런 부분 다 2주예요. 경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부상 등급에서는 12에서 14 등급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50만 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출퇴근을 자가용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이 자부상을 가지고 계시면 그때마다 사고만 나면 50만 원을 수령하시는 겁니다. 50만 원을. 그래서 어느 한 보험사의 어떤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부상 14 등급을 한 20회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5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이 자부상 때문에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50만 원을 보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담보의 핵심이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이건 형사합인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벌금 12대 중과실이 저지르면 국가에서 벌금이 내려오는데 3천만 원 한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3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마지막 배상 책임까지 1억 원을 다 탑재해 있습니다.